그동안 못 찾은 거예요. 지금이라고 찾겠어? 그냥 도산이는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있죠. 좋은 추억인데 왜 잊어? 나쁜 추억이면 그럴까? 야, 커서 별로일 수 있잖아. 그거 뭐냐. 역변, 그래. 역변했을 수도 있고. 정변했을 수도 있지.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. 어? 그럼 뭐 딱 하루만 부탁하지 뭐. 언니 만나는 동안만 에스코트 해달라고. 1년 넘게 편지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주지 않겠어? 닮이야. 도산이 지금도 똑똑하고 잘났겠지? 언니가 무시 못할 만큼? 인자한테 지른 게 그렇게 싫어? 어? 응. 싫어. 아, 왜? 사람이 질 수도 있는 거지. 안 돼, 지면. 지면. 아빠를 선택해서 진게 돼. 내가 불쌍해지고 후회하는 게 돼. 그럼 안 되잖아. 나 아빠랑... 아빠랑 있어서 좋았거든. 행복했고. 나 진짜 손톱만큼도 후회 안 하거든. 그거 알아야 되는데 언니가. 이 꼴론 설득이 안 돼. 혈박해. 아니야. 언니. 미국 다시 들어간대요. 그러니까 딱 하루면 돼. 딱 하루만 잘나가는 척. 언니 따윈 부럽지 않은 척 해보고 싶어. 뭐 막말로 내가 재벌 되겠대? 로또를 말해? 아니잖아. 딱 하루만. 그냥 척만 하겠다고 척만. 안 돼. 겨우 하루인데. 어?